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지금 원금 천원, 천원이 여기가 주정가입니다. 여기에서 천원의 매수 의견 들여가지고 5천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400% 올랐다가 지금 급락을 맡고 있는데요.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구간은요. 매물 압박이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쉽게 뚫고 올라가지는 못한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저희 카페 찾아오시는 길 제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저희 카페가 이 사이트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오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를 따르면 인생이 바뀌리라. 자 붉은 태양 메인 공지창에 있습니다.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대박 인생으로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적게는 300%에서 2000% 4000%까지 대박이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 밑에 이 꿈의 수익률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검토를 하시고요.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확실한 미래가 보이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은요. 이 종목을 제가 왜 금양을 천원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400%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전종목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카페입니다. 여기를 들어오셔서 보시면은요.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입니다. 굳이 이 금양이 아니더라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손실나고 있는 종목이면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대응을 하십시오. 피같은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작은 돈 몇만원 아끼셔서 여러분들한테 몇천만원씩 몇백만원씩 손실이 나는 그런 실패한 투자를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적은 비용으로 받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석시향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양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언제 추천 의견을 드렸는가. 400% 수익이 난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 주가예측정보 해소 시향 분석자료 마우스로 이렇게 쭉 내리면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이 조금 늦게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2016년도에 약 1938원에 매수 들어갔고요. 이전에 2013년도서부터 이 종목을 천원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분석시향 정보자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부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도 여기까지만 제가 시향 분석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이후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 왜 그러냐면 최근 분석시향 정보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요. 이렇게 500% 1000%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꿈의 종목이 이 1000% 예측하는 종목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실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네이버 쪽지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금양에 대한 종목을 이 구간에 굳이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이유는 없다. 바닥 1000원 이하 때에서 매수를 하신 사람들은 이거 대박이죠. 자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구간에 지금 매물 압박이 지금 엄청 쌓여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다. 오히려 하방 압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에 대응을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식재료가 없는데 꼭 맞아서 없고 품을 먹어야 될지 마지막이니. 이만에 이제. 꼭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가족같아 또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우. 의사도 감사했는데. 요즘AAAAA. 제가 이제 지금. 손이. 반대마다. 백질동안 반대시고. 보민하시고. 요렇게. 돌린다. 운이. 조만. 불리신 분이. 섬. 얌. ign. 가. 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주간 김씨가요, 굉장히 추억을 먹어서 아쉬워요. 평범해서 1년 중에 추억을 한 번 한 번 했을 시기 가지고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소리를 얻고 있고, 제가 미니저카키의 셈치가 한 번을 더 많은 강제생이 한 달 동안 더 양이 안고 계셨는데, 제가 그 일주일 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곳은 이곳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도로 만드신 초밥 김치 환상적입니다. 불을 쓰지 않아도 약은 짠! 맛은 과실리! 무적 배티맨 초밥 김치! 한맛이 어떤가요? 아,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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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